한국 및 중등학원, 손마을 학교 등 각도의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. 너무 아낌없이 돌려주는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을 아이들에게 우리 남 먼저 전해준다는 이런 궁지를 가지고 우리 생산을 진행했습니다.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교육으로 학교의 담보하는 데서 우리 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새기고 올해도 우리 민들레 학습장을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중단없이 생산하여 보장해주기 위해서 생산해서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. 교육을 우리에게 주의하여 보장해주는 사회사회사회에 대한 학생들에게 주의하여 보장해주기 위해서 생산해서 더 박차를 가행할 수 있는Green키의 인정과 학생들에게 주의하여 보장 없이 성장한다고 합니다.